할렐루야!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다 좋아하시죠? 특별히 부자 엄마가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부자 엄마가 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돈 많은 부모님 만나면 부자 엄마가 될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노력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 많은 신랑을 만나서 부자 엄마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게 좀 간단하더라고요 아기 이름을 부자로 주면 돼요 김부자면 당연히 부자 엄마가 되는 겁니다 모두가 부자되길 원하지만 그래도 이 주일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의심이 나타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이산 나누겠습니다 등산을 하거나 아니면 외진 곳에 가다 보면 그 바위 위에 물이 떨어지는 것을 가끔 봅니다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그 바위가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물이 계속 떨어지니까 바위가 오목에 파이기도 하고요 어떤 기형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물은 약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한 곳을 집중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1999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제목이 이렇습니다 주의소 습벽 사건 거기에 좀 이석에서 말하기는 그런데 깡패 네 명이 나와요 그런데 한 깡패가 싸울 때마다 한 사람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만 의도 맞아도 누군가 자기를 때려도 괜찮아요 그 한 사람만 쫓아다녀서 결국 그 한 사람만 만나서 죽도록 패는 거예요 얘가 맨날 맞으니까 묻습니다 야! 넌 왜 나만 패? 그러니까 그 깡패가 말합니다 난 한 놈만 패 제가 말한 이 바위에 물떨어지는 그 곳 계속해서 떨어지는 곳 이 주의소 습벽 사께 나왔던 이 배우가 말했던 그 깡패가 말했던 난 한 놈만 패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집중력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논할 때 인생에서 은사나 어떤 가진 것이 참 많아야 돼야 성공하거나 아니면 인생에 새로운 영향력을 떨친다고 생각드려야 줍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그 퍼센트는 높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성공하거나 오히려 삶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치는 사람들 보면 집중력이 있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놀고는 다 놀고는 것 같아요 수련회도 가고요 주일날 늦게까지 있어요 그런데 공부는 무작위자예요 하나는 왠지 불공평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와 저와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집중력 공부할 때는 누가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돼요 오로지 그 문제, 그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공부할 뿐만 아닙니다 사회생활 여러 곳에서 일할 때 모든 것에 집중력이 있으면 그 집중력을 통해서 열림과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어 줍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되는 거룩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예배가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언제 기도하고 언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언제 우리가 찬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론 평상시에 삶의 자리에서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그 삶이 풍요롭고 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다못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만큼이라도 집중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설교의 제목은 사수입니다 목숨 걸고 지켜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목숨 걸고 지켜든다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오전에 그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이해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유혹을 보니까 단순합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유명한 드라마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예전에 유명한 드라마가 시작될 때 수요일에 8시 반에 끝나면 8시부터 엉덩이가 두석두석거리는 분이 있었어요 웃는 분들 그 주인공이냐니까 예전에는 지금 주일날 오후에 뵀지만 전에 성겼던 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였습니다 그 예배가 끝나면 그거 보기 위해서 다 달려가더라고요 제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드라마 파리의 여인 이 안에 너 있다 뭐 이런 드라마 또 많습니다 다이어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 야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먹는 거 하는 운동량 어마어마하게 그 집중하고 그런 것을 체크합니다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도 어떻습니까 월드컵이나 중요 경기가 있는 그 날 새벽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새벽이든 언제든 일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보고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의 예배 생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목숨 걸 만큼 집중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끌어모으고 있는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미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받기 원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찬송과 하나가 부르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시는 기쁨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목적에 맞게끔 지어진 바랍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에 의해서 집중력을 빼앗기고 다른 무엇을 찬양한다면 정말 신앙 안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찌 보면 넘어질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우리의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혹여 장애물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막힘이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를 쓰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존경하게 여기는 그 삶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혹여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은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켜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한 번 잘 드려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벨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요 이사의 육장에 보면은 그 이사여도 예배 한 번을 드렸을 때 그의 사명과 소명이 다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 안에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할 때 보면 보여요 어떤 영혼이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심된 상황들이 어떤 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낙심되고 상한 심령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그의 입술의 찬양과 기도와 그 간절한 사망 속에서 변화되더라고요 바뀌더라고요 예배 드리다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다 보니까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상황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똑같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합니다 그런데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그 여자 아이를 고친다는 이유로만으로 가복이 끌려가서 흠신 두들겨 맞고 가복이 갇혔어요 그들은 원망했나요? 아닙니다 밤새 찬양하다 보니까 그 찬양 속에 놀란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사바 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니까 그가 한 것은 군대를 조직한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조직해서 찬양하며 나가니까 승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좀 사모함이나 간절함이 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에 찬양 목사님하고 유년부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날 토요일날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날씨가 안 좋아서 찬양 목사님이 휴대폰을 붙으시더니 날씨를 확인해 보니까 내일도 날씨가 안 좋다는 거예요 둘이 걱정했어요 큰일 났다 내일 애들 안 나오겠다 비바람 피우고 이러니까 못 나오겠다 이거 출석이 영향이 있다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혹여 이 자리에도 비가 온다고 바람 분다고 덥다고 춥다고 예배 안 나오는 분들은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들이신 분들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종종 있더라는 거예요 날씨의 영향을 받아서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 속에서 그냥 피곤하다 힘들다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똑같냐 꼭 유치부, 유년부 아이들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쓰러진 이 예배는 사실 너무나 큰 희생이 드려진 값비싼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그 피값으로 십자가해서 돌아가셨기에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린다? 대제사장도 자기가 어떻게 죽일지 몰라서 한쪽에는 끈을 묶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들어가기 힘든 곳이었고 어마 무시한 곳이 지성소였는데 하나님은 예수의 수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열어두셨습니다 히브리스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나니 예, 우리가 그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경건해야 되고요 그 희생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분을 삼아하는 마음이 더 넘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라기의 말씀처럼 한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주인일지인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태도가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대충 나오는 거예요 준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나고 있습니다 예배자 나온 그 삶의 태도가 좀 변화돼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 안에 울림이 있고 떨림이 있고 감사했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사라진 지으로가 되었어요 예수님 그러면 목숨 바쳐서 그 사명 감당하고 그 소명이 무엇인지 밝히 하려고 하는 그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사라졌다는 거죠 오늘 말라게 그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모든 예배가 제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어요 건성으로 습관으로 그냥 대충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똑바로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호교학자는 이 말라게의 본문을 가지고 말대꾸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대꾸 성경 사실 자녀를 양육할 때 힘든 게 참 많습니다 근데 큰 힘듦이 왜 힘든가 보니까 얘가 생명력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 생명력이 뭐냐? 자기 주장이에요 이제 큰 애가 어느 정도 크다 보니까 주일날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닌 거예요 개 찾기 위해서 엄마가 혈안이 돼서 여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 교회가 넓기는 확신이 넓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크니까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울타리 밖에서 저 들판으로 뛰어놀고 있는 큰 녀석이 볼 때 있어요 그럼 엄마가 소리치고 빨리 와라 봐 그러면 얘가 이럽니다 왜 엄마만 대로 하고 있어? 더 늘고 싶어? 안 들어가? 왜 엄마만 대로 해? 말 대꾸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해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이들은 말 대꾸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우리가 안 드릴 거 드렸어요? 아니면 못 드린 거 드렸어요? 다 했잖아요 말 대꾸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건 속에서 드려질 예배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말 대꾸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갈 때 예배의 태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서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름이 아닙니다 이 말 대꾸라는 것은요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인데 이 경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좋은 심부름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외 속에 나타나는 단어는 공경과 두려움인데 이 경외에 나와 있는 공경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일법의 모든 말과 이 괴리를 지켜 행할 것이라 죄송합니다 인터넷 것을 갖다 뵙게다 보니까 저게 변역비고 이상한 게 나와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경외, 이 두려움이 사라지다 보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 멋대로 하세요? 내 뜻은 이것인데요? 나는 말대꾸가 나오고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다 보신 줄 압니다 몇 번을 봤는데요 그때마다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배너의 영화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옵니다 그냥 뒷모습과 옆모습이 잠깐 나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너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주인공이 잡혀서 로마 병사에게 잡혀서 노예 병사로 끌려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우물가에 있는데 그 우물가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에게 물 한 잔을 얻어먹습니다 그러자 이 로마 병사 대장이 화가 난 거예요 노예를 끌려가는 사람에게 물을 주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물 주지 말라고 그래도 물을 줍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대장이 더 열받아서 내가 그 놈에게 물을 주지 말라고 했지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대장과 예수님이 맞닥뜨립니다 얼굴을 마주 본 거죠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을 본 로마 병사 대장의 얼굴의 변화가 바뀝니다 명령기라는 건 바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내면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신비로움과 두려움이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도 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취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능력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배너 영화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로마 군사 대장은 신병의 변화가 얼굴에 나타나고 두려움 속에서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어찌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질구를 담당하셔서 이제 편안한 생활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경외 공경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다 사라진 채 오히려 내 욕심, 내 것을 채우고 내 것을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아난 예배 열정적인 예배 사소해야 될 이 예배가 귀찮아지는 거예요 왜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우리가 또 수요에 모여야 되는지 왜 금요에 모여서 또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라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자신의 끝 뜻에 맞잡는다고 말대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부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예배가 니들 봐라 눈먼 것, 저는 것, 아픈 것 이런 것들 갖고 와서 내게 예배 드리는데 이것이 옳은 재물이냐? 사실 구약의 예배의 이 제사는 자바우라는 뜻으로 희생하다, 살륙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재물을 갖다가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해야 되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각을 뜨고 피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뇌에게서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흠 없는 것, 숫양, 숫염소, 숫소 정해져 있고요 다 예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귀찮은 거예요 그냥 형식으로 남아있다 보니까 예배 속에 나아가야 될 거 아이고 좋은 건 아까우니까 저거 갈까? 그냥 드리자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혜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라지다 보니까 구약의 예배가 즉 희생이고 그 재물을 드려야 될 그 법도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는 그냥 습관화, 형식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애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이 예배 속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는 분은 없을까라고 생각된 거죠 이 세상은 너무나 바쁜 시대예요 하다못해 유치원생도 바쁜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모두 다 바빠요 오죽 바쁘면 신방가다 만나서 얘기 좀 하려고 하더라도 바빠서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그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나와서 즉 시간을 희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탄은요 이 시간의 희생을 갖다가 여전히 우리를 못 들이게 넘어뜨리고 있어요 예전에 예배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전에 성겼던 교회에서 중고등 청소년 예배를 오후로 옮겼어요 그 오후에 옮기는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임원들과 선생님과 오후에 들여서 시간을 좀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한 친구가 오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했더니 그때 당시에 SBS의 인기가요 50하는 방송 시간이었어요 열발나더라고요 열발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들이는 그 시간이 텔레비 프로 그것도 가요 프로에 밀린다는 생각에 막 열받더라고요 지금도 주일에 국가 자격시험이 있습니다 이건 꼭 그 국가 자격시험이 주일에 들이니까 그거 보지 말고 예배 드려야 한다 이거는 제가 옳다 말하다 그것보다는 태도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청년 사역할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일에 꼭 자격지심 보는 사람에게 전 꼭 말합니다 인생에 정말 사쇄될 시간을 갖다가 시험 보는 데에 가야 되니까 한 번에 붙어야 된다 다시 또 봐야 되고 다시 또 실패해서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그런 말 용도 받는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빼고 자격지심을 본다면 한 번에 최선을 다해서 붙는 것이 하나님을 경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런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죠 시간에 많은 것을 갖다가 희생한다면 정말 이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뵙는 그 시간만큼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태도가 다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그 시간이라면 우리의 생명은 그 시간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뵙는 것일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드려야 될 것이 바로 물질이라는 것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물질에 대한 것 보니까 좀 잘못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 드리는 건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물질이라는 건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 이 헌금이라는 건, 이 물질이라는 건 바로 우리 스스로 자신을 드리는 거라 생각되죠 아프리카 선교사의 리빙스톤 그분이 예배해 드릴 때 드릴 헌금이 없으니까 그 헌금 바구니에 자기가 올라앉은 것을 유명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 헌금이라는 건 내 것을, 내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해서 우리의 헌금과 상황 속에서 물질을 드리다 보니까 그 돈을 드리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것은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드린 삶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도 보니까 주섬주섬 성진팀이 있고요 우리 교회 수정봉보사단, 기술봉사단 또 토요일 날, 수요일 날, 사교구가 수요일 날 토요일 날은 또 일교구, 가지 않습니까 시간 드리고 내 몸을 드려서 하나님을 이룰 위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만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이 자리에 있을 때 드려지는 예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정신 속에서 졸음막이 쫓아달라고 하고 잡념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여전히 우리의 심각은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길어야 한 시간, 한 시간, 십 분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수많은 여러 가지 영향들을 내가 받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예배 드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다시 예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예배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어디 실력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력으로 갔다가 예배 들어오고 예배 못 들어오고 따지지 않습니다 외모로 평가나요? 외모로 평가가 됐으면 저부터 짤렸을걸요? 가진 것으로도 평가 닿지 않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들어왔다면 이 안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태도와 환경은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다른 무엇에 집중력을 빼앗기거나 내 안에 있는 이 예배의 그 시간과 그 물질에 대한 그 고정관념들이 있다면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분되어진 시간 하나님께 구분되어진 그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배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사람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 집중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워가는 것 그 집중력을 통해서 예배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렇게 승리하는 첫 걸음이 되고 그 첫 걸음 속에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풍요로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